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2012! 무한더들이 준비한 빅 이벤트! 하하 대 홍철! 홍철과 하하의 세계대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한더전! 고맙습니다! 정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길게 줄을 쓰셔서 정말 오랜 시간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무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장사진을 채워주셨어요. 그런 얘기는 좀 속으로 하세요. 이 밖으로 그렇게 저희가 꺼내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하와 홍철! 홍철과 하하의 세계대결! 이렇게까지 1위 커지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하와 홍철 대결에서 끝까지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살아남은 분한테는 선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하와 홍철의 대결! 계속해서 선택을 하셔서 남으신 최종적으로 남으신 분들께! 몇 분이 남을지 모르지만! 혹시 밖에 오시면서 승용차 보셨나요? 승용차 두 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멤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확률이 가장 남은 꼴찌! 낮은 꼴찌는요! 기름을 가득 채우는 걸로! 기름 받고! 기름 받고 유리광택! 유리광택! 광택! 광택 말고 선팅까지! 선팅까지! 선팅받고 내비게이션까지! 내비게이션! 이렇게 되면 제가 보험요! 결국은 재색이 형이 다해! 명수 형이 시작했는데 재색이 형이 다해! 여러분 세계의 대결! 두 사슨 차이버! 홍철 하하 앤! 하하 홍철! 이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이올라네! 자, 미친부터! 시즌 여러분! 대결의 주인공 이 자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준환 씨 준비되셨죠? 예!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코너! trend world players! 잘! 띵띵띵블블블를! 긍게받을 수입니다! 방송용 심장! 170mps로! 몸무게! 70kg! 하아Att! !!!!!!!!!!!!!!!!!!!! 하하하하! 후! 아아아! 하하 시가 피아보수야 하하 시에게 응원의 박수와 합성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환호 속에 오늘 주인공 하하 씨가 입장을 했습니다 하하 시가 피아보수야 하하 너의 형이 되어주마 신장 핵 플래시 세티멘트 몸무게 몸무게 플래시 슬로기람이라고 우기는 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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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다시 다 numa 우! 우! 호! 호! 자, 봐라. 홍철에게 금방 간다 봅니다. 오! 오! 오늘 같이 금방 기백자다 그랬어. 아! 노홍철! 자, 노홍철! 됐다. 하하하하하하 자, 말려주세요. 말려줘. 말려줘, 말려줘요. 말려줘. 자, 드디어.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우리 오늘 대결의 두 주인공 노홍철 씨와 하하 씨가 함께했습니다. 홍철 씨! 기든 내려오면서 같은 발 같은 손 내민 거 알아요? 노홍철! 노홍철! 아, 죄송합니다. 예? 지금 기선이 형이 좋아. 벌써 많이 지쳤는데? 아니요. 괜찮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